서울 봉국사 주지 현근스님이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. 현근스님은 어제 신도들과 함께 조기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진우스님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법회가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현근스님은 전국 4부대 중에 동참을 기대하며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.